김꼬부부님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. 여 에스터 선생님 같다. 여 에스터 씨. 고개걸이 씨 아내분. 아내요. 아닙니다.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가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가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.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. 와, 대박. 인꼬부부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인꼬부부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봉사. 이분은 바로. 이분은 바로. 소녀같은 매력으로 예능까지 접수한 국민건강 멘토 여 에스터 씨입니다. 영어 에스터 씨입니다. 영어 에스터 씨입니다. 영어 에스터 씨입니다. 잘하잖아요. 노래를 잘하시네. 예. 해사리 연기니 갈랄 두개 앉아서. 그대여 이렇게 여미어진 멈결고 싶을 때는. 너랑 나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내 눈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선생님 노래 잘하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예방학 박사 여이스터입니다 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